애니몰로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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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TV입니다. 우리가 어항을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벽면에는 이끼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벽면 이끼가 생기면 무조건 닦아주셔야 돼요. 안 생기는 방법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거를 하도록 합시다. 벽면 이끼 제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짜란! 매직스펀지도 있고 뭐 수세미 타입의 요런 제품들이 여기 딱 있어요. 매직스펀지랑 수세미 타입 요거는 흠새나 이런거 닦기엔 참 좋은데 벽면, 면 자체를 닦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높이가 높은 어항은 더 힘들고 어항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런 것들은 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뭘 쓰면 좋으냐 칼날 달린거 있죠. 날달린 스크래퍼들 그런거 쓰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칼날 스크래프는 요 세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 모르겠구요. 요거는 필그린꺼, 이건 에하임꺼 거든요. 제가 요 세개중에 뭘 쓸까요? 바로 요거 쓰고 있습니다. 에하임꺼로 고정을 했는데 에하임 쓰기 전에는 요걸 썼었어요. 요 제품은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아예 이게 휘어지지 않거든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적당히 휘어져야지 사람 힘이 좀 덜 가면서 각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그리고 요런 부분들 있죠. 이어지는 부분이나 요런 부분 드라이브 타입이 되는데 요런 부분에 노기스러워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용품으로 받았는데 옛날부터 한번 써보고 다시는 쓰지 않는 그런 스크래퍼구요. 필그린 제품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 필그린 적혀있고 어디 걸수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휘기도 합니다. 여기 턱 따면 내려와서 날 갈기도 좋고 이렇게 각도 조율이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날만 따로 팔거든요. 요거는 따로 안 팔더라구요. 그래서 오래 쓰다보면 여기가 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에이하임 정착하기 전에는 요거를 계속 썼었다. 쫑 마지막 이게 한 5-6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에이하임 제품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 이 텐션이 되게 좋구요. 잘 휘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닦을 때 힘이 좀 덜 가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통째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탭 커버도 있어요. 심지어. 어항에 걸 수 있는 요런 디테일이 있고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놓치면 어항이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놓쳐도 그냥 잠시만 딴 거 할 때 놔도 돼요. 요런 제품은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거 짜증나겠죠. 이 높은 어항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모서리용도 팔고 이런 파츠가 되게 많아요. 파츠 구성 그리고 파츠가 구하기 쉬운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사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아인 제품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세게 이렇게 밀다 보면 요 부분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요 날은 살아있는데 요걸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무조건 갈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이거는 오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칼날 스크랩을 쓰시면 요 두 제품 필그린이나 에아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에아인 조금 더 비쌉니다. 칼날 스크랩 할 때 가장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런 대각선 방향 이렇게 하시면 여기 기스 생기거든요. 기스가 막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서 작은 미세한 돌가루들 바닥재들 묻잖아요. 그걸로 사면 그대로 끓기거든요. 그런 거 하니까 항상 요렇게 털어 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세로로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노래하는 것 같은데 요런 방향으로 해서 딱딱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할 사항이 옆면에 실리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잘못 닿으면 실리콘 찢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면 보이시죠 이면 제가 여왕을 지금 8년차 쓰는데 이걸 잘못 조절해서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 모서리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딱 그 실리콘 전까지만 하나 생각하시면 너무 오버해서 막 무리해서 막 옆으로 막 밀고 들어가고 오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서리 부분은 얘는 또 모서리용 파츠가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시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직 스펀지나 수세미 타입의 그런 거로는 모서리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거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안쪽만 닦을 게 아니라 어항은 여기 키친타올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물 살짝 부친 다음에 바깥쪽도 닦아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고거 닦아주시면 확실히 쨍해지니까 닦아주시고 요런 면들 있죠. 요 면들 요 면들도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안쪽에 이렇게 쭉 닦아주시면 전면 같은 경우 굉장히 깨끗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제 나름의 어항 벽면 흙기 제거하는 그런 팁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전 이만 안녕